중앙쪽으로 받았거든요. 여긴 다음에 여기를 두면 집이 나니까. 대신에 백이 이렇게 파울을 하면 끝내기를 하면서 파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를 단수 칠 수 있어서 이음에 끊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워낙 지금 아마 한 집에 아마 지금 거의 목숨을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치열하네요. 오른쪽 우아기 쪽 받으면 여섯 집 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백이 들어와서.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 다섯 집이 나죠. 여기가 커요. 그래서 받았군요. 이제는 이쪽은 두는데. 여기가 근데. 잠깐만요. 이게 여기를 두면 원래 새집이 나던 곳인데. 흙이 두면. 두면 문제는 집도 깨지는 거지만 이게 다음에 선수잖아요. 선수 석집. 이거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기를 두면 흙이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도 집인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둡니다. 여기가 연결되면 뭐냐면 이쪽 끊어지는 게. 고강이 됐죠? 여기 흙돌이 오는 게 굉장히 그게 있어요. 백돌이 여기 오는 거랑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어 위즈윙 육단이 도기를. 여기는 이거 실수 같은데요? 단수 친 거. 안 받았어요. 이거 이으면 다음에 여기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건 난리 나죠. 뭐 살아는 갈 수 있는데 여기도 끼워 이윤 당하면 이것도 살아야 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자 지금 개가 한 그 그림에서. 석집이 빠지고요. 세집이 빠졌죠. 선수로.